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칠 사이에 발생했던 IT 보안 이슈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몇 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정기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로 제가 미리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드래그하는 것보다도 조금은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다룰 것은 약탈적 대출 사기 캠페인이 플루터로 이동을 하고 있다. 제가 그냥 번역기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의 악성 코드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자바안경의 프로그램으로 앱을 개발을 했죠. 그렇지만 구글 쪽에서 커틀린이라고 하는 언어들을 더 활용을 해라 라고 공부를 하고 있고 상위 버전으로 갈 때마다 이런 커틀린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루터 같은 경우에 요즘은 플루터가 좀 많이 또 사용을 합니다. 저희 버전 프로젝트에서도 강의가 별도로 이제 플루터 앱이 있긴 있는데 이걸로 사용하게 되면은 웹앱 기반의 그러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을 제작하는 데 상당히 수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코딩을 가르쳐 줄 때 앱이 메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좀 드래그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이런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악성 코드들이 당연히 이제 새로 나온 그런 플랫폼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탐지를 우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공식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악성 코드들을 탐지를 합니다. 미리 이제 탐지를 해서 차단을 하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 앱으로 이제 뭔가 난도카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들로 진화를 하게 되면은 우선은 일시적으로 감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현재도 감지가 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공격 흐름들을 좀 보시면은 라이버리 앱.so 파일 우리가 모바일 앱을 만들 때 이제 자바에서 다 이렇게 코딩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 같은 경우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라이버리로 지정을 해서 그 파일들을 So 파일로 컴파일을 해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소개를 했지만은 디컴파일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100% 다 디컴파일이 돼요. 원본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난도카가 되어 있으면 그 난도카도 어느 정도 복화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우선은 소스 코드는 어느 정도 100% 다 디컴파일이 된다. 하지만 So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리버싱을 하듯이 이것들을 다 별도의 도구로 디컴파일 도구를 사용을 해 가지고 그런데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중요한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 악성 코드 형태들을 만들게 될 건데 그럴 때도 중요한 악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능들 하나로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들을 많이 가져갑니다. 여기 보시면 CNC 서버 쪽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져오는데 그 정보들이 연락처 정보 같은 거나 SMS, 그 다음에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하고 포토 정보 같은 경우는 앱에서는 그 모바일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져가고 어플리케이션 인스톨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가져와서 뒤에 또 2차 공격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악성 코드들이 설치를 했을 때 보통 URL에 이제 뭐 택배 정보 조회를 해라 아니면 여러 가지 피싱 사이트에 관련된 URL이 여러분들 폰에 오게 되는 것인데 사실 그 URL에 접근을 했다가 해서 바로 악성 코드들이 걸리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그러한 단말들 어떤 취약점이 존재하는 그런 버전들을 사용하면 물론 이제 자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대부분 사용자들이 APK 파일들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권한들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설치가 되면 안드로이드 공식 페이지에서 이렇게 많이 배포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URL을 피할 수는 없겠죠. 어떤 앱이 좋다고 하면 한번 설치를 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할 것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런 다양한 정보들, 개인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관리자 권한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카메라 SS 정보 같은 경우는 연락처 정보, 그 다음에 위치 정보와 녹음 정보, 통화 기록이죠. 우리가 통화했던 것들도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얘가 녹음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가져가는 것이죠.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많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SMS 목록 같은 경우는 이런 저장소 정보들을 가져갑니다. 특히 이제 연락처 정보들을 가져간다는 것은 또 요 연락처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2차 가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권한들이 상당히 상위 권한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절대로 어떤 관리자 권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액세스를 하면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라이버리 S파일 내에서도 그런 암호화된 구성들로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 그런 기능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업로드 포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디바이스에 그런 접근했던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보들이 가져오는 정보들을 이렇게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 정보들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이런 것들 특정 정보들을 또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바의 파일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S5파일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모델 정보들이고 요거는 이제 자바 쪽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 아까 얘기했듯이 연락처 정보 같은 경우나 SMS 정보나 이런 것들을 API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로 가져오면 이제 권한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앱을 설치할 때도 연락처에 접근할 것이냐 그런 권한들을 줄 것이냐 사진의 권한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권한 하나하나에 따라서 요것들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을 해가지고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시맵이라고 하는 형태들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저장을 해서 이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락처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자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정보 가져왔던 정보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핵심의 형태들로 쌓았다가 이제 다른 곳에다가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뒤쪽에다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코드들을 그 URL 정보들을 뒤에다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접근을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이 보안 이슈들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플루터를 이용한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 다른 앱을 이용한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정상적인 그런 배포, 웹스토어이나 이런 안드로이드 스토어 같은 경우에서도 분명히 악성 코드는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이지 않는 이상은 보통 폰에 대한 악성 코드 걸리는 형태는 개인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는 형태들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SMS 앱에서 이제 모든 SMS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정보들도 이렇게 다 IP, 어드레스, 퍼슨, 바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도스 본넷이 개인 마인크로 서비스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 MC Crash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마이크래프트 서버 여러분들 오락 같은 그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특히 저희 나이대는 많이 하냐고 제 이제 제 아들의 나이대들 많이 하고 있죠. 초등학생들이 마이크래프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개인 PC에다가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접속하도록 이제 개인 PC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서버이기 때문에 그 포트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요 디도스 본넷 같은 경우도 왜 얘를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이크래프트 서버 같은 경우에도 오신트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약 한 20만 개의 대 정도? 20만 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노출되고 한 20만 대에서 많게는 예전에 한 50만 대까지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쪽 대상으로 이제 디도스 공격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개인 PC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목적들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이크래프트에 뭔가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점은 어떤 거냐면 윈도우즈 장치에다가 어떤 악성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이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들을 수집을 하게 돼요. 그 수집한다는 것은 리눅스 기반의 어떤 SSH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후에는 요거의 정보들을 이제 마이크래프트 서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어떤 추가적인 서버들을 공략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 코드인 거고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이제 그 기능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흐름대로 보시면은 어떤 악성 코드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들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하게 되면은 요러한 프로세스가 이제 동작을 합니다. DC 로더라고 하는 EX 파일들이 설치하게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실이나 그런 것들 명령도를 이용해 가지고 가짜 SV 호스트 정보 SV 호스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비스를 담당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할 때 이런 SV 호스트.EX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면은 좀 이렇게 탐지보다는 이렇게 분석하기 어렵겠죠.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요것들이 이제 또 추가적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성 코드 아까 윈도우즈 개를 설치하게 되면은 윈도우즈 악성 코드를 또 이용을 해서 다른 파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운로드 형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로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것들을 포함을 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기능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에다가 포함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포함을 하게 되면은 어떤 백신이나 그런 데 탐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용량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어떠한 프로그램 내처럼에다가 이제 이런 기능들 다운로드 되는 형태들만 좀 추가를 해서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이제 파이썬과 관련된 이러한 악성 코드들을 요즘은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썬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파이썬이나 고 프로그램 기반의 어떤 악성 코드를 별도로 좀 다루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백신들을 이야기한 목적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이제 본 내에서 어떤 모든 기능들을 포함한 어떤 파이썬 기반의 이것들을 실행해가지고 인터넷에서 SS 지원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또 검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검색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이렇게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서버들을 좀 이렇게 이렇게 직접 획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SSH 같은 경우들을 지원하는 리눅스 기반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보통 IoT 기반, IoT 기기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SSH 같은 경우는 텔렛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게 기본 패스워드 같은 경우나 이렇게 아니면은 어떤 설정 없이 그냥 이렇게 쑥 침투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코드들이 감염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본넷들이 주로 이제 디도스하고 명령하고 유사한 그런 고유한 마인크래프트 명령들을 사용해가지고요. 개인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뭐 이러한 패킷들이 보통 마인크래프트에서 명령하는 그런 패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다행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1.19 라고 하는 버전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이게 거의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쭉 돌아온 것을 보면은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버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예전에 사용했던 버전들도 아직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저도 이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열 때 최신 버전들을 좀 사용하고 안 하고 이전 걸로 이제 사용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코딩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1.1817 이 정도 현재 저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취약한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런 버전들 같은 경우도 오래된 버전들일수록 이제 우리가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거에 당할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인 어떤 공격들을 또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례들이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 이제 크리미널 IP를 이제 거기서 서버를 찾아보시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 한 20만 대 정도가 이제 글로벌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버전들이 이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디도스 공격뿐만 아니고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2021년도에 제일 좀 크게 2021년도 맞죠. 그때가 제일 크게 터졌던 것이 바로 로고4J 취약점 원격 로고4J, 셸 취약점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자바 기반이에요. 자바 기반의 그런 로고4J 취약점이 공격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버가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서버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디도스 공격뿐만 아니고 이 로고4J 원격 취약점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도스 공격을 개인 PC에서 이것들을 개인적으로 맡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최신 버전으로 최대한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PC들을 마인크래프트 서버로 사용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이야기를 하고 뒤에 또 이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